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는 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 절대의 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표재어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 유다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을 머금고 유다광야로 도피하던 때에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말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한 겁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다윗은 오직 유일한 소망이오 또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문제고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공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의 성소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물이 없고 맹마른 광야 이 유대 광야에서요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의 육체가 주를 악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편히 쉬기를 사모하고 또 그 육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악무한다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요 도주한 이 유대 광야는 물이 없었잖아요 육신은 피곤하고 기갈의 허덕이고 또 심신은 지쳐있을 그러한 때인데요 다윗은 목마르다 내가 정말 피곤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소원한 것이 그의 영혼이 주를 악무한다 주를 갈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주를 악무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손꼽아 사모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귀에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가까이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피난처에서도 언약귀가 있는 성막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이르러 주님을 보기를 손꼽아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된 이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에 이를 갈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는 주님의 장막에 이르러 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외롭게 된 이 다윗은요 주의 전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애타게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일심전심 지속의 유일성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너무나 큰 문제를 겪었지만은 그 문제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문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은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다광야로 쫓겨나서 오렴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평생 주를 송축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시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일평생 주를 찬양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었겠는가 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비록 왕위에서 쫓겨났지만요.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극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악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이 시각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닥쳐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극심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 유대 광야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 그것은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기 바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메마른 불모지 또 죽을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요.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초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던 그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렸어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평안함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였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늘 지켜주셨던 사울의 창칼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 어려움을 겪음을 했어요. 다윗은 그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 사건도 허락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나 형벌의 장소나 또 추방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옛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요.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극심한 문제, 사건을 겪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지금 이 시간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황이라고 소물내고 다녔죠.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하는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언제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8자리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보금을 깨달았는데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사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올 때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걸음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처럼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시고 인도받는 하루 종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